오케이 지구 F의 12 정리할 때네요 오케이 지구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단어들 불행 드레스와 안경 핑크 드레스 핑크 드레스 그 엔드 엔드 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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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드레스 같은 경우에 문장에서 쓸 때 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 핑크 드레스 그렇죠 붙일 수 있죠 드레스는 하나둘 될 수 있는데 한 번이니까 반면에 지금 뭐하고 뭐하고 비교하느냐 핑크 드레스하고 그 다음에 글라시즈를 비교하는데 핑크 드레스는 어 를 붙일 수 있지만 얘는 어 를 이렇게 붙였으면 틀린 표현이 된다라는거 오케이 그녀의 아들 그래서 그녀의가 라는거 그 다음에 셔츠 바지 그리고 야구 모자 여기 어 붙일 수 있는거 어 붙여주세요 어 셔츠 어 셔츠 진즈는 청바지고 진즈 말고 아 펜츠 펜츠 엔트 어 오케이 옳죠 그래서 선생님이 뭘 보고 싶었냐 하면 이런것들 이런거 이런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거 이 책에서는 그런것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의 엄마 그의 엄마 희스나 그렇죠 이번에는 그의가 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오케이 비교하는게 그는 희 그를 힘 그의는 희스다 오케이 희는 많이 만나봤구요 I like him 그를 나는 그를 좋아한다 이 자리에다가 뭐 이런거라던지 아니면 이런거 오면 절대로 안된다라는거 그를 그의 구분하자 계속해서 얘도 마찬가지 어 붙일 수 있는거 붙여주세요 어 B L O U S E S S S K I R T W H I T E S H O E S 그렇죠 스크랭링도 확인해 봤습니다 블라우스 어 스커트도 어 하지만 슈즈는 여럿이니까 여럿이니까 어를 붙이지 않는다는거 오케이 계속해서 그를 힘 힘 아까 맞구요 그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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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도 되고 그녀를 된다 오케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F에 C 오케이 그래서 타음은 여자애를 찾고 있대요 Tom is looking for a girl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싶다. Who is Tom looking for? Who is Tom looking for? Tom은 누구 찾고 있니? Who is Tom looking for?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소녀를 찾고 있니가 되겠죠? Who is Tom looking for? 이렇게 해주면 되요. 됐습니까? 누가 여자아이를 찾고 있니? Who is Tom looking for?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얘만 그냥. 이게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궁금할때는 국민은행에서 나 전화 올 일이 없는데?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예. 오케이. 그래서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궁금할때는 그냥 얘만 바꿔주면 되요. 옛날에 누가 일등으로 오니? 생쥐가 일등으로 온다. 이런거 배운적 기억나요? Who comes first? 그렇죠. 이게 Who가 뭐하니? comes하니? first. 이렇게 했구요. 그 다음에 대답은 고대로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요. 생쥐가 답이니까 이 자리에 뭐 집어넣었어요? The mouse comes first. 이런거 배운 적이 있었어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궁금할때는 그냥 조금 뭐 Who로 바꿔주면 되요. Who is looking for a girl? Who is looking for a girl? Who is looking for a girl? Tom is looking for a girl. Who is looking for a girl? Tom is looking for a girl. Okay. 계속해서 She is wearing a pink dress and glasses.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ide. 여기다 듣고싶은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is she wearing? 이게 궁금하니까 애가 위치가 바뀝니다. What is she wearing? 그러니까 위치가 바뀔 때가 있고 위치가 이렇게 바뀔 때가 있고 안 바뀔 때도 있다는 거 방금 설명드렸어요. Okay. 계속해서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ide. 그렇죠. The other woman is looking for a son. 그래서 이 대답 듣고싶으면 Who Is The Old woman looking for 간단하게 생각하면 Who is she looking for 하고 똑같은 거에요. Who Is She Who Is The Old woman looking for 알 수 있습니까? Okay. 할머니가 누구 찾고 있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Who Is The Old woman looking for 그랬더니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ide. 그렇죠. Okay. 아까 전에 요괴 궁금할 때는 뭐 쉽게 얘기해줬죠? 뭐라고 묻는다? Who Is Looking Who Is Looking For Her Son 누가 그녀의 아들을 찾고 있습니까? The Other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Okay. 계속해서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Okay. 계속해서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Okay. 계속해서 She Is Wearing A Blouse A Skirt And White Shoes. Okay. 계속해서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Who Is Looking For A Man. Who Is He Is Wearing A Shirt Jeans And Sung Sung Glasses Okay. 그래서 말하기에 쓰기 모두 100점입니다. 수고했습니다.